전기차 배터리 소재 양극재 핵심 원자재인 리튬값이 올 들어 356%가량 폭등한 가운데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64%에 달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리튬 가격이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중국이 또 리튬을 가지고 조금 무역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히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리튬 최근에 보시면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일론 모스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었어요. 리튬 하나 가지고 라이센스를 하나 따게 되면 돈 찍어내는 면허를 갖게 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리튬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산업에서 그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산업 경쟁력으로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한국에서 한국무역협회가 29일에 발표한 리튬 보고서를 보시면 지난 3월에 리튬 평균 가격이 톤당 7만 4,869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한번 기록을 한 이후로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톤당 7만 4백 달러로 여전히 높은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원계 배터리의 양극재 소재로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원가 비중이 65%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을 리튬이 차지하고 있다. 그 안에서 수입 우존도가 국내로서는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국내 배터리 업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양극재 소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리튬을 보시면 탄산 리튬으로 나뉘고 또 수산화 리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탄산 리튬이 중국이 조금 주도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LFP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 탄산 리튬이고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LFP 배터리는 배터리 효율 자체가 조금 떨어집니다. 인산철이라는 게 가격도 조금 싸고 배터리 효율도 낮기 때문에 보통 이 완성차 안에서는 프리미엄 전기차 외에 조금 중저가형 전기차에 조금 쓰이는 보급형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 메인인 수산화 리튬을 쓰이는 곳은 NCM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프리미엄 배터리 NCM 그리고 NCA 배터리죠.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 어떤 세계적인 추세인 하이니켈 배터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수산화 리튬입니다. 거의 전량을 중국의 수입 우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탈중국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 여기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삼원계 배터리 3사들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할 필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2차 전지의 수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장이 조금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남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채굴할 수 없도록 배제를 하고 국영화에 나서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국내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초 체력이 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전형적인 어떤 전략 자원의 어떤 에너지 무기화 그리고 자국 보호무역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가지고 호주라든지 캐나다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계속 자국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서 전략 자원에 대한 어떤 수출입 규제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외교부라든지 산업통상장원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2차 전지 리튬을 위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쪽에다가 MOU를 계속 체결을 하고 있는 부분들 또 브라질 쪽에서 조금 공교롭게도 리튬에 대한 어떤 수출입 규제를 조금 완화한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타진을 해서 국내 배터리 3사들이 캐나다라든지 브라질 쪽에서 리튬을 수입해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호주 쪽에 리튬 광산과도 MOU를 체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조금 지분을 확대해 나가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리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고 기업 차원에서도 배터리 3사죠. LG 앤솔, SK온 그리고 삼성 SDI 적극적으로 중남미 쪽 그리고 호주 캐나다 쪽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는 모습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중국 의존도가 확실히 조금 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리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리튬에 대해서 또 훈풍을 입을 기업들도 있기 마련일 것 같아요. 어떠한 기업들을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기업들 최근 들어서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탄산 리튬을 적극적으로 조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에너지 그리고 미래나노텍, 에코프로 그리고 코리아 SE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강원에너지는 6월 경주시와 수산화 리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첨가재 생산 공장을 경주시에 건립을 하기로 했고요. 약 395억 원 규모입니다. 해서 2024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미래나노텍 주가가 계속 좋았습니다. 미래나노텍 외에도 수산화 리튬 관련 종목들 최근 들어서 시세 분출이 다 있었거든요. 워낙 지수가 늘렸으니까 최근 단기간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도 있는데 미래나노텍 보시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2월에 미래 첨단 소재를 인수했습니다. 미래 첨단 소재를 보시면 수산화 리튬을 LG엔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등의 대형 2차 전지 셀 업체 등에 공급 중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재 소재 그리고 수산화 리튬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이 미래 첨단 소재 인수로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대표적으로 수산화 리튬 내재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 최근 들어서 계속 조금 뜨겁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리튬 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아직 상장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코리아 SE를 통해 가지고 리튬 사업을 계속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영권 인수를 마친 상태에서 29일에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탄산 리튬을 대여받기로 했어요. 보통 조달청은 전략자원에 대해서 공급망 쇼티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일정 부분을 비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비축분을 지금 코리아 SE가 대여 부분을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해당 리튬 가지고 수산화 리튬, 순도 99.99%의 수산화 리튬 정제 사업을 따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도 당분간 리튬 플러스 그리고 코리아 SE의 시세 분출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